우리 집 배를 끊을 수는 없어 이미 끊어졌어요 내가 20억 드릴게 우리 손자 좀 나아줘 없었던 일 놓치려고요 이 부부는 이제 평생 아이 못 꺼져요 제 인생은 어떻게 해요? 우리 둘 다 아는 사람이야 우리 인생 망칠 일 있어? 엄마는 인생 망쳤어? 애가 있다고? 그냥 애만 좀 낳아달라는 거 아닙니까? 야! 말 조심해! 그게요 오우리님이